안녕하세요. 발토현재의 발토사장 홍북기입니다. 오늘 드디어 저번에 열었던 이벤트 레드폰 육지거북 분양 이벤트를 발표하는 날입니다. 여러분 많이 기대되시죠? 좋아요, 구독 누르신 분들 저희가 다 체크했고 또 댓글 쓰신 거 모두 체크를 했고요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닉네임 다 적어놨습니다 지금부터 이것들 다 잘라서 넣을 거고요 섞어서 하나 뽑아서 당첨자 바로 발표해 드릴 거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이거 자르고 저도 준비해 볼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 드디어 레드폰 육지거북 발표가 코업입니다. 제가 지금 제 손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닉네임이 적힌 통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추첨해서 바로 뒤에 보이시는 레드폰 육지거북이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뽑아볼까요? 뽑아보겠습니다. 제가 안 보고 뽑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섞으면서 뽑아볼게요 자, 잡았습니다 어떤 분이 되실지 긴장되는데요 저도 자,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이 분이십니다 누구시지? 동섭킴님 김동섭님 축하드립니다 레드폰 육지거북 이벤트에 당첨 되셨어요 자, 당첨되신 분은 영상 확인하시고 저희 연락, 유선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, 발토엔지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분양 받으시는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! 거북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, 보이시는 건강한 레드폰 육지거북 중에서 한 마리 골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쁘고 밥 잘 먹고 건강해요 당첨되신 김동섭 아, 왜 이렇게 발음이 안되지? 김동섭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연락 주세요 자, 여러분 이 이벤트 정말 반응이 뜨거웠죠? 여러분도 엄청 많이 보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벤트 초대박 이벤트 한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번 이벤트는 뭐냐면은 바로 호스피드 육지거북이를 무료로 분양해 드릴 그런 이벤트입니다 자,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야겠죠 그냥 드리면은 재미없으니까 자, 이번 문제는 저희 발토엔지 3사장 알고 계시나요? 발토엔지에는 3명의 사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장들의 닉네임은 무엇일까요? 이게 문제입니다 한 명씩 다 써주셔야 돼요 발토엔지에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써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블로그나 블로그나 페이스북 유튜브 어디든 SNS에 공유하실 수 있는 곳에 공유해 주시고 그 링크를 하나 댓글에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,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발토엔지 3사장의 닉네임과 이 영상을 공유한 링크 이거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참여가 되십니다 자, 너무 쉽죠? 두 마리를 저희가 무료 분양해 드릴 거니까 그 두 마리를 근데 한 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씩 총 두 분께 한 마리씩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귀여운 이 호스피드 육지거북이 이벤트 당첨의 주인공이 되실 분을 이 호스피드 육지거북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 당첨 확률을 높여 보세요 저번 이벤트랑 같이 이렇게 사육장이랑 또 다 준비가 되신 분들 참여를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사육장이랑 다 준비는 돼 있으니까 혹시 없으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키우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참여해 주세요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모텔제이의 뿅뿅 사장 홍국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